이사온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의 하소연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글쓴이 A씨는 힘들게 돈을 모아 대전의 한 동네로 이사오게 됐다는데요.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동네가 범죄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였다고 합니다. 글에 따르면 성범죄자, 웃지마 폭행을 한 조현병 환자, 동급생을 목졸라 살해한 고등학생이 모두 A씨가 이사온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심지어 작년에는 A씨의 아파트 바로 옆단지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. A씨는 이 동네가 범죄 많은 동네라는 건 대전 사람들 다 아는데 나만 몰랐다며 부동산도 말해주지 않았고 주민들도 집값 떨어질까 봐 모두 숨겼다고 주장했는데요. A씨가 첨부한 또 다른 주민의 글에서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린다. 아이에게 어른이 말 걸면 대꾸도 하지 말고 집으로 뛰어가라고 알려달라며 친모를 강간한 특수강관범이 돌아다니고 혼자 사는 할머니 집만 찾아다니며 문 좀 열어달라는 이상한 남자가 있다는 경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. 또한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누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돌아다니더라. 단지 내 편의점에서 주치자들이 상주해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. 나체로 돌아다니는 아주머니와 그걸 구경 중인 아저씨들 등 충격적인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. A씨는 정말 이런 동네인 줄 몰랐다. 내 돈은 누가 보상해주냐며 아무리 집값 싼 동네라도 억다니면 큰 돈인데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는데요.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저게 다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? 턱 안 좋나? 저 동네에 질낮기로 유명하더라. 대도실수록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도 많다. 나 그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?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